우리 세금 250억원이나 들여서 만든 다리를 막아 놓은 시골 마을이 있습니다. 1킬로만 하면 다리를 건널 것을 멀리 강을 돌아서 15킬로를 달려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 낙동강에 나왔는데 겨울바람이 엄청나게 차갑습니다. 여기 정확한 위치는 강정고령보입니다. 낙동강에 있는건데 여기는 대구시 달성군 다사업하고 고령군 다산면을 이어주는 다리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 다리는 옛날에 사대강 사업할때 나랏돈 250억을 들여가지고 보위에다가 2차선 다리를 놨는데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달성군 쪽에서 지금 우럭교 다리로 들어가는 진입로 길인데 이렇게 세말뚝을 박고 차단봉을 설치해서 박아 놨습니다. 일반 차량은 통행을 못하고 구급차량 119 차량이죠 아니면 소방차 이런 응급차량만 통행을 허락합니다. 다리 이름은 우럭교인데 옛날에 가야금을 잘 티던 그 가야금 명인의 이름을 따서 지어놨습니다. 이 멀쩡한 다리에 차도 한대도 안 지나가고 지금 보면은 이 다리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산책 나오신 분들하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 그런 분들밖에 없습니다. 다리를 다 지어놓고 무려 11년 동안이나 차량 통행을 막았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항상 이런 다리를 놓으면은 또 잘못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내판을 또 붙여놨네요. 낙동강 보호 위에 다리를 놓은 데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지금 그 창령 하만보도 마찬가지고 낙동강에 총 5개 보호 가운데 이렇게 도로를 놔뒀는데 유일하게 차량 통행이 금지된 곳은 이 우럭교 이거 하나밖에 없답니다. 낙동강 물색을 보니까 그렇게 맑지가 않습니다. 보니까 물이 흐르는 곳에도 이렇게 거품이 막 생겨 있습니다. 고령 다산면 주민들은 차를 타고 이 다리를 건너면 불과 2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면은 달성군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삥삥 돌아서 가면은 30분이 걸린답니다. 다리 개통을 반대하는 것은 달성군 다사업 주민들입니다. 여기에 지금 상가하고 식당이 많이 있는데 다리가 뚫리면 장사가 안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통행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다리가 개통이 되면 차들도 많아지고 교통량도 많고 손님도 많이 오겠죠. 그런데 이 다리가 뚫리면은 손님이 줄어든다는 게 무슨 이야기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마을 입구 쪽에 들어가면 도로 옆에다가 이런 경고문을 적어놨습니다. 쉿! 이곳은 주택가입니다. 이 지역은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조용히 지나가시라고 합니다. 경상도적인 표현이 하나 있네요. 좀! 이게 상당히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말로 하면 제발 좀 그만해! 그런 의미입니다. 긴 말을 좀 한마디로 다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달성군 다사업 주민들은 이 다리를 통행을 못하게 막고 대신에 이 인근에다가 새 다리를 내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250억이나 들여서 만든 다리 멀쩡한데 여기 옆에다가 또 새로 다리를 놓으면은 그 돈은 누가 낼 겁니까? 결국에 우리 세금 아닙니까? 그리고 개통돼서 차가 마을에 많이 지나다닌면 뭐 시끄럽고 하겠죠? 불편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우회 도로를 내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은 없습니다. 이 마을은 가구수도 많지가 않습니다. 여기 거리에 보이는 식당, 카페, 건물들이 큰 것들이 몇 채 있고 요 뒤쪽에 가면은 마을 전체 가구수에 봐야 한 2, 30세대 그 정도밖에 안되는 마을입니다. 여기 주민들 원하는 대로 토요일인데도 한산합니다. 손님이 별로 없네요. 건너편에 고령 다산면 주민들은 이 다리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개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령 군민들이 모여서 집회도 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11년이 지나도 지금 개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다리 길이는 불과 800미터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긴 다리도 아니죠. 1킬로도 안되는 이 거리를 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결국에 낙동강을 뺑뺑 둘러서 저기 사문진교를 통해가지고 대구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거리가 15킬로가 됩니다. 고령군 다산민 주민들은 대구 시내로 나가려면은 이 다리를 건너는게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응급환자가 아니더라도 대구 병원에 가려면은 여기 성서공단 바로 옆에 있는 개명대학교 종합병원이 새로 생겼습니다. 고령분들은 이 다리를 통해야 그 개명대 종합병원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걸 틀어막아놨으니까 얼마나 삥삥 돌아가야 됩니까? 이 불통문제가 계속 늘어지게 되자 달성군하고 고령군이 상생협력을 위해서 정책협의회도 만들어서 활동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서로 자기들 주장만 하고 아무 답도 없이 끝났습니다. 119 구급차가 출동을 하는데 예전에 새말뚝이 박혀있었습니다. 그거를 뽑는데 1분 이상 시간도 걸리고 상당히 긴급환 환자 같은 경우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전자식 차단기로 바꿨다고 합니다. 고령에도 보면은 중소기업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요 다산면에도 보면 아파트도 있고 거기 고령에 출퇴근 하시는 분들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대구에 사시는데 이 다리를 막아놨으니까 삥삥 둘러서 출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한해 물류비만 해도 300억이 낭비가 되고 있답니다. 경북 지역에서도 서로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합니다. 예전에 국민학교 다닐 때 짝지하고 그 38선 책상에 줄로 쫙 끄어가지고 절대 이 절반 넘어오면 다 뺏어버린다. 뭐 그런 어린애 장난 같은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고령보가 있는 달성 쪽에서 저쪽 건너편 고령 다산면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네비를 찍어보니까 14키로 23분이 걸립니다. 차를 타고 가보니까 성서공단길을 지나야 되고 가는 중간 국도에 신호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문진, 나루터, 주막 그 근처 사문진교도 건너서 넘어갔습니다. 막상 도착하니까 네비보다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20안 8분 정도 걸렸습니다. 고령군 다산면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차를 타고 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 다리를 못 넘어가게 통행금지 새말뚝을 받아 놨고 이렇게 차단봉 전자식이죠. 이것도 응급 119 차량을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여기 지역에 있는 소수 사람들이 나라의 세금으로 지은 이 다리를 막아둘 권리가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세금, 피같은 세금 250억을 들여서 이렇게 다리를 잘 만들어 놨는데 차도 한데 못 지나가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리 입구 쪽에 길고양이들이 대여섯 마리가 보이는데 배가 고픈 것 같아가지고 먹이를 좀 주려고 합니다. 촬영 다닐 때 식사 굶거나 시간이 없을 때 이거 간단하게 간식거리로 챙겨둔 건데 고양이들이 먹을지 모르겠습니다. 지포 스낵인데 얘들이 딱딱한 음식은 안 먹어봤는지 냄새만 한참 맡아 봅니다. 엄동설 안에 배가 고프겠죠? 지금 냄새를 맡고 나니까 열심히 잘 먹습니다. 안그래도 시골에는 지금 인구도 많이 줄고 빈집도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 동네는 스스로 자발적인 고립을 선택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